10월 14일 아니야 너 안 나오잖아 아니 너 댓글 가리자 그쪽, 이쪽에 좀 당겨 근데 너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지금 댓글에 아예 가려져서 댓글을 너무 가려져서 너 안 보여, 아예 다른 그 거 없을 수 있잖아 저한테 또 없을 수 있잖아 없을 수 있구나 아무튼 저희가요 한 7,000원 더 있다 그래? 아니야 지금 바로 얘기해도 될 거 같아 얘기해도 될 거 같아 그래도 한 10초 기다리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서 인스트리트그램으로 잠깐 이사를 했어요 조금 더 다양하게 소통하는 LST 드림입니다 유튜브... 유튜브 랩!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소통을 알고 노력 중의 LST 드림의 모습을 해보겠습니다 박수 사실... 진실은 산속이라 인터넷이 잘 안 터지고 유튜브이 끊겨서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멋있다 만나게 되었네요 아까보다는 화질이 괜찮아요 더 밝다 잘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컴퓨터 카메라니까 더 화질이 안 좋았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선공개곡, 타이틀곡, 후속곡 거기에 트랙 비디오에 이제 퍼포먼스 비디오까지 이렇게 딱 준비가 됐는데 저희는 이번에 딱 다짐했어요 이제는 우리 CG분들도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자 일단 줄 수 있는 최대한 같은 일이잖아요 그냥 다 했습니다 저희끼리 이제 했던 얘기 부끄러워 그냥 맞는 말이 아니야 맞는 말은 아니고 부끄러워 아니 너무... 맞는 말...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게 했잖아 우리 이번에 진짜 진짜 이갈고 했잖아 나 빨리 그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갈고 한 게 아니고 몸부라 일본 옆 그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 어제 들어봤는데 좋게 좋더라 근데... 나는 좀 사실 머리 숙한 기분 좋지 않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난 좀 아쉽다는... 우리 멋있어 진짜 얘기할 게 많고 근데 진짜 미안해, 나의 구간이 진짜 너무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근데 나도 그렇게 잘했어 진짜 이거 말하고 싶던 것 같아 지금 막 아직은 안 되고 진짜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몇 분 뒤에 맞아, 진짜 지금 브로컨 멜로디스만 집중하자 왜냐면 우리 앨범은 한 달 뒤니까 지금 브로컨 멜로디스한테 집중하자 이건 내 최애곡인다, 집중해줘 진짜 브로컨 멜로디스를 이어서 이제 진짜 계속 줄줄이 이제 이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 자체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진짜 그래서 뭔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시즌이랑도 뭔가 새로울 것 같아요 이... 지금 이 활동 자체가 이 활동 자체를 처음 느껴보는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이 RIDE를 재밌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진짜 앨범 잘 될 징조 같은 거 같아요 됐어요 됐어요 잠깐만요, 돌아오르죠? 네, 붙어놨어요 그 앨범 이제 산업... 아니 뭐야 브로컨 멜로디스 산업을 할 때 뭐지? 이제 팬들 막 새벽에잖아요 그러니까 막 팬들 여러분들한테 뭐 음식 같은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지는 거 뭐 좋아하세요? 막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깜짝으로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해 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위험하냐 진짜 나 진짜 왜 저래 근데 시즐 런이야? 진짜 잘 늘어나는 거 같아 근데... 잠시만요 나 하루 종일... 왜 이럴 땐 연결이 안 끊기지?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해! 진짜 되는 거 없다고 해 이번 활동 처음부터 끝까지가 진짜 재미난 순간들이 많을 거니까 진짜 진짜 많이 많이 했는데요 근데 진짜 준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거가 이제 하나씩 나오면서 여러분들이랑 계속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가면서 되게 재밌는 활동을 시작해봅시다 스타링 트레이트 저희가 준비한 거 여러분 다 가져가시려면 이 양손으로 부족해요 제가 트럭 골라야 돼요 진짜 그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아직 드림쇼 2 끝났어요 맞아요 아직 남았는데 저희가 성공 개그 활동을 하고 잠깐만 다녀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너무 스위트해요 그리고 남미 계신 시즌... 정규로 찾아올 겁니다 너무 스위트해요 남미 계신 시즌을 또 기다려 주세요 이번 연도 시즌이 진짜 많아 이 감 스케줄 불이야 여러분 진짜 중간중간에 영양제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비타민 진짜 우리 멤버들도 좋아 좋아 난 벌써 공감해 네, 여튼 여러분 이제 몇 시간? 오케이 45년? 8분 뒤에 아, 8분이래요, 18분 뒤에 이제 브로컨 멜로디스가 드디어 공개가 된다 자, 이번 안무 굉장히 화려하긴 한데 약간 진짜 화려하긴 한데 화려하긴 한데 진짜 안무랑 노래 둘 다 너무 화려해요 안무는 안무대로 퍼포먼스 비디오 때 즐겨주셔도 되고 이 뮤비는 또 그냥 우리 이쁜 얼굴을 즐겨주셔도 되고 암색이 한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노래 진짜 나한테 그 정도 대박이다 나도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걸 물어봐 아니, 그거 또 물어봐 시즌이는 왜 이렇게 반바지를 좋아해? 우리가 하도 반바지를 안 입었어 아, 진짜 나 몰랐어 그런 거 나도 반바지 좋아해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반바지 안 좋아해 근데 난 중축에 안 입었어 근데 내가 근데 시즌이의 날 반바지 입는 게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번, 이번 너무 좋아한 거야 부끗했지 아니, 그니까 7명이 다 같이 반바지 입는 걸 나도 모르겠어 근데 다 같이 반바지 입지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근데 사실 반바지가 춤 되게 춤을 출 때 각기 예쁜 반 아, 맞아요 의사는 안 입었어 맞아, 그건 맞아 근데 이번 안무는 입어도 되기 때문에 맞아 그것도 맞아 아마 그런 거래 아, 근데 브로크 멜로디스 또 브로크 멜로디스인데 캠파는 그냥 사실 오늘 그냥 다 공개됐으면 좋겠어 사실 나도 그럴 안 돼 그냥 석범이랑 뭐 그냥 뭐 뭐 뭐 뭐 너 좀 아니, 컴퍼받고 아니, 컴퍼받는 것보다 스포해도 맞는 정보를 얘기해야 되겠다 와 이거 진짜 많아 진짜 이렇게 너무 많아 살았다 진짜 살았다 틀렀어, 이 정도면 진짜 그래서 아까 할 말이 뭐야 이렇게 제 이번 타이틀곡 골든하워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이게 차라리 났나 타이틀곡 타이틀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총 10곡인가? 네 아무튼 10곡 우리도 들은 듣는데도 많이 재밌게 수록곡 한 번 들을 수 있잖아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이런 것이 아니 일주일 전도 아니라 근데 내가 애들이 더위를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우리 스포 정신이 없는데 우리 스포 진짜 너무 재밌게 내가 그냥 불러 불러요 다 야, 그러면 진짜 올라와요 나한테 한 번 불러 추후에 시간을 주세요 너가 꼭 주면 다 해 레이? 2초야? 진짜 2초야? 진짜 해봐 하지마 박자가 어떻게 내면 하나 둘 이렇게? 할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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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잘 해야지 몰라, 아직 너 그렇게 혹시나 해 근데 나는 멤버들 동의하네 근데 나도 나도 너가 멤버라고 그렇게 해 그래서 그걸 다 생각하고 어떻게 2초 안에 할지 내가 그것도 생각할 거야 여기, 여기 지금 큰거지 셋 넷 하나 둘 그럼 이게 오빠 하지마 오빠 하지마 야 야, 이게 야, 이거 뭐 아니, 이게 이게 뭐가 내가 다 할거야 어차피 얼마 안나왔어 어차피 진짜 이렇게 하는거야 아니, 거기 하고 있는데 여기 준비하고 있는거야 너 뻥을 아니, 저 아니, 무릎을 아니, 무릎을 아, 정강이 막 아, 정강이 막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하는게 진짜 정신이 없긴 하네 야, 하필이면 지금 우리, 우리 평소에 그랬나 아니, 알겠어 아니, 이거 한거야 랜덤으로 생각을 해놨는데 아, 이거지 이게 맞다니까 근데, 정신이 진짜 궁금한거 생겼어 우리 평소에 라이브도 이렇게 했나? 어, 딱 우리 더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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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번에 캔디 라이브 했도록 해 왔다 나 캔디 아, 그, 그치 나 그거 나 그거 나 그거 여러 번 봤어 그 다 신분 추격 받았는데 아니 아니 그녀랑 같이 있으면 귀가 많아 야, 귀를 키워 귀를 키워 귀를 키워 심지어 요강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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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더 이상 진짜 이제는 이제는 나 사면 스포가 아니라 오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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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건드리지 마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13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13분 뒤에 아 잠시만요 오늘 저희 머리만 나와 저희가 할 때 될게 우리 찰라 안 나와봐 나 안 나와도 되니까 찰라 나오게 13분 뒤에 아니 너는 나와야지 그래 이렇게 딱 들어주세요 저희가 지금 거치대도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할 거 많긴 해 아무튼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우리 사이틀고 나오면 정규 나오면 그때 진짜 많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컴백 진짜 기대감만 기대감만 딱 이렇게 진짜 브로컨 멜로디스 진짜 근데 진짜 여러분들 진짜 애들 목소리가 거의 천상이에요 근데 진짜 진짜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이번엔 진짜 너무 좋아하는 파트가 재미도 너무 잘 아 그 파트 2절 5,6,7,4 하지 말라고 5,6,7,4 5,6,7,4 5,6,7,4 5,6,7,4 5,6,7,4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NCP들은 이번 주 음악 활동까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제 12분 뒤에 모든 게 시작돼요 여러분들 Let's get it 여러분 신청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날씨는 31도에 니가 6월인데 이 정도면 진짜 7,8월은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 괜찮아 니가 있잖아 오늘 뭐 클라우드인가요? 클라우드인가요? 클라우드? 이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암튼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10분 뒤에 봐요 여러분들 곧 나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50분이다 10분 남았어